아 진이 형이야?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이예요 자랑스럽다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와 진짜 대박이다 야 난 큰일 났다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는 사진이야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아 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아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형이 왜 챔이야 이거 게임 밋밋하더라 야 야 야 이거 진영이야 야 진영이야 야 이거 다 숨어있는 이게 이게 현실 뿐이야 야 진영 이것도 치세요 와 소름 진짜 난 진정으로 믿지 않았었어 대박이다 야 나 몇점 마이너스야 이 형 군대군대 다 숨어있어 이러면 몇점이에요? 야 이러면 박빈인데?